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변호사님 뭐 지금 제보 메일을 제가 이제 건네받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어떤 제보 내용인가요? 아 작년에 정확하게 날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월 3일인 것 같습니다. 10월 3일에 강용석 변호사가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현금통을 돌리면서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가세현의 물건을 그 자리에서 팔았다. 네 이게 이제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세현 구독자들 중에 미국의 또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좀 제보를 더 추가로 받으셔서 뭐 제가 볼 때는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사기 전부 성립할 것 같거든요. 네 전부 고소. 저도 정말 아유 제가 정말 기업 운영을 제가 이렇게 좀 허술하게 해서 저도 좀 창피한 일인데. 그러기도 하고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희 우리 행정담당 직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갑자기 우리 행정담당 직원한테 이승훈이 연락을 해서 강용석의 운전기사 이승훈이 연락을 해서 좀 이번에 미국 가는 김에 우리가 재고 처리를 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물건 좀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한 뭐 지금 일단 저희가 지금 직원분들이 지금 뭐 수량 확인이랑 액수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한 50개 정도 가져간 걸로 본답니다. 50개 정도. 네. 근데 50개 정도를 가져갔는데 실제로 뭐 이러면 뭐 이래저래 뭐 당연히 만 원짜리가 아니죠. 다들 보면 제품들이 만 원짜리 아닌 게 대부분이라서 최소 100만 원이 넘어갈 텐데 네. 또 그거 하면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도 할 테니까 그 신용카드 결제기. 네. 포식이. 네. 그것도 가져갔댑니다. 가져갔는데. 아. 제거 처리해 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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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가져간 액수가 30만 7,755원 이래요. 30만 7,755원. 그러니까 매출이 거기에 포슬기에 등록된 매출이 30만 정도. 그러면 이거는 뭐 일단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최소 70만 원 가까이가 70만 원 가량이 일단 누락이 된 거죠. 일단 제품 가져가고 나서.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재보 메일 때처럼 꼼수로 의도적으로 주말에 직원들 없을 때 와서 재고 품목을 가져간 것 같아요. 이게 참 저희가 좀 기가 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뭐 아까 김소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둘째 아들이 이제 강인준이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그 둘째랑 셋째가 보스톤에서 유학생활을 한다 하시고 미국에 가 있을 때 아마 간 걸로 추정이 되네요. 네. 정확하게 이분이 이승훈 차장하고 주고받은 메일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메일을 이따가 개인정보 지우고 좀 방송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 볼 테니까. 네. 거기 보면은 10월 3일 오후 2시. 네.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이네요. 네. 더블트리 호텔. 네. 뉴저지. 네. 그러니까 뉴저지면 보스턴이랑 가깝죠. 그렇죠. 사실 뭐 이제 뉴욕으로 일부러 와서 한 것 같네요. 보니까 뉴욕으로 와가지고. 네. 거기에서 작은 호텔에서 강연을 했다. 네. 그래서 신청 인원을 좀 확정해달라라고 이승훈 차장한테 메일을 신청을 보냈더니 참석 확정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강용석 소장 올림 이래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메일을 받은 게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가세연 구독자분들이 가서 현금을 후원금 슈퍼챗을 페이팔이나 이런 걸로 보내기 불편하니까 후원금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으로 드린 거죠. 현금으로. 달러로. US 달러로. 네. 이분도 1000불. 네. 1000달러를 들고 봉투에 들고 갔대요. 네. 갔더니 이제 둘째 아들이 투명한 신발통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반투명 플라스틱 신발통을 구독자들 청중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아니 아들을 앵벌이 시킨 거예요. 이거 무슨 앞에서 재롱 떨면은 그 우리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네. 돈통 돌리잖아요. 완전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뮤지컬 같은 거 행사하고 하면 앞에 프론트에서 네. 정말 굿즈 같은 거 판매하면서 그렇죠. 그 판매 금액을 네. 좀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거 외에 물건을 사면서 슈퍼챗 개념 또는 여러 가지 후원금 개념으로 가세현 돕고 싶어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그동안 좀 있어 왔잖아요. 그것을 야 근데 직접 그걸 돌리는 거는 정말 충격이네요. 직접 아예 들고 다녀서 그리고 이거는 가세현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공식 행사가 그리고 심지어 가세현 행사였으면 만약 가세현 행사라고 했으면 그 수익금을 챙겨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니까 한 100만 원어치 굿즈 가져가 놓고서 지금 30만 원 뭐 10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최소 100만 원 이상 굿즈 가져가 놓고서 지금 30만 원 했다. 이거는 장난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일을 했고 이제 그 제보에 따르면 좀 특이점이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보나 뭘로 봐도 스태프나 정계에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40대 중반의 미모의 한인 여성분이 흰 바지와 핫핑크 스웨터를 입으시고 수줍게 눈인사로 강연의 입구에서 청중들을 맡고 계셨습니다. 강용석 씨 부인은 그 정도로 날씬하고 특출한 미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은 아닌 것 같았다. 네. 정치사회적 행사에서 보기 드문 수줍은 눈인사가 기억에 남는다. 이야 참 충격적이네요. 그러네요. 진짜로. 네. 강용석 부인은 뭐하고 다니는 겁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꾸준히 교류하거나 제보를 받은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강용석 김용호가 미국에 왔을 때 가세현에 갖다 주라고 하고 봉투를 전달한 분들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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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김세희 대표님한테 그런 거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전달받으신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네. 이거 생각보다 피해자 많을 것 같습니다. 가세현 방송에서 제보 전부 수집하셔서 강용석 변호사 뭐 세계 공지성허법 위반 정치상법 위반으로 아마 처벌받았겠지만 사무사 위조 앞으로 고소할 거에 추가로 업무상 횡령 배임 전부 다 고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제가 오늘 정말 변호사님 이 말씀 제 제보 받으니까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게 아 얘가 정말 이 강용석이가 미국 가서 이런 짓까지 했군요. 진짜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그때 되게 화나는 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체포 소동이 문짝 뜯긴 게 9월 그렇죠. 그렇죠. 며칠이어서 강용석 변호사가 미국 간을 하고 가세현 방송 대표님 혼자 했었잖아요. 그때쯤 다들 지지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충격 받으실 만하지 상처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놀라가지고 유학을 보내나 보다. 사모님도 많이 놀랬겠다. 다들 그래서 이해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모금을 하고 강연 내용은 인싸뉴스에서 하는 통상적인 내용이 특별할 것도 없었고 좀 그런 강연에 어울리지 않게 이재명이 형수와 쌍욕하는 그걸 반복적으로 틀어줬다고 하거든요. 결국 다 가세현에서 방송한 자산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 유학 경비, 본인의 여행 경비, 말 그대로 요새 식사, 외국에서의 식사 비용 이런 걸 마련한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으신 편지를 바탕으로 아마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내신 편지를 바탕으로 가세현에서 조만간 책을 발간한다는 특종을 거기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오늘 방송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변호사님 또 김용호 관련해서도 충격적인 녹취랑 제보 받으셨다고요? 네. 아마 다른 유튜브들에서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추행하는 장면 영상하고 여성들 관련해서 녹음 파일을 좀 받아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활약. 정말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 제가 맨날 업고 다녀야 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아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기 저희가 또 우리 직원분들이 좀 확인하는 결과 또 황당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30만 원 그 정도 카드 사용은 저희 직원분들이 좀 착각을 해서 그게 원래 한국에서 그냥 우리 가세현 일 때문에 사용된 거고 미국에서는 사용된 게 0원이랍니다. 0원. 0원. 아 그러니까 결제받은 게 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넘게 물품을 가져가 놓고서 그냥 본인들이 다 챙긴 거고요.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이네요.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이 물품 갖고 가서 재고 체크 못하는 사이에 따로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팔아먹는 아주 일반적인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재미난 걸 또 하나를 찾아냈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 법인카드로 이승훈 차장이 이제 뭐 당연히 강용석의 지시로 했겠죠. 이승훈 차장이 미국 아마 뉴욕 타임스케어에 있는 호텔로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호텔 결제를 하면서 이제 아마 법인카드가 이제 대표자가 제 이름이니까 뭐 아마 제 신분증이 필요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게 제 운전면허 앞뒷면 스캔본을 네. 이승훈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아마 이것도 넥스트로에 다른 걸로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승훈이 그걸 가지고서 저장을 해놨겠죠. 네. 그걸 가지고 미국 호텔 결제할 때 제 신분증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 내역에 그게 있어요. 아 뉴욕 타임스케어면 네. 아까 뉴저지 거기 행사장도 아니고 심지어 네네. 그렇죠. 뉴욕 타임스케어 얼마나 결제를 한 거죠 금액을? 한 뭐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완전 플렉스했네 또. 아 근데 가세연 행사사 미국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게 뭐 보고서 그러고 가세연의 수익이 단 1원도 온 게 없습니다. 아 그때 아들 뭐 유학 관련해서 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가족들이랑 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이제 제일 황당한 게 김세희의 신분증을 그렇게 저의 동의도 안 거치고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만약에 써 가세연 법인 행사하면 회사에 보고를 하고 품의서를 내고 지출결의서나 이런 거 다 절차에 따라서 대표의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공을 해야죠.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너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상황까지도 김소연 변호사님이 꼭 이 범죄자를 혼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요석 변호사님은 제가 볼 때 공선법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가세연에 대한 업무상 행정 배임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왜냐하면 이게 특경가법 적용받기도 하고 특가법으로 처벌받기도 하고 금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거 통장 다 조사해보면. 그러니까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또 계속 김소연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